제 칠 허황옥의 등장과 그의 출자 일 황옥의 출현 준도에 관한 모든 사업이 끝난 6년 만인 신라 유리왕 25년 어느 날 구간이 조례를 마친 후 왕에게 고해 가로돼 대왕이 이 땅에 하강하신 지 언 7년 아직 좋은 짝을 얻지 못했으니 신의 무리들이 둔바 규수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골라 궁중에 모시어 대왕의 학녀 배우자로 삼으려 합니다 하였다 왕이 답해 가로돼 짐이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명이오 짐에게 배피를 정해주시는 것도 역시 하늘의 뜻일 것이니 경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였다 드디어 유천간에게 명하여 작은 배를 거느리고 또한 준마의 고삐를 잡고 망산도에 가 기다리게 하며 한편 신귀관에게 명하여 승첨국에 가서 마중하게 하였다 문득 서남쪽 바다의 한 모퉁이로부터 배가 붉은 색깔의 돛을 달고 적황색 빛깔의 길을 펄럭거리면서 이쪽을 향하여 미끄러져 오는 것이다 유천간이 먼저 망산도 산머리에서 횃불을 올리고 배 위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육지에 뛰어내려 망산도로 향하여 달려왔다 신귀관이 이것을 보고 말을 달려 궁중에 들어가 왕에게 보고하였다 왕이 기뻐하여 이 구간등을 보내어 향기로운 노를 가지런히 하고 개수나무 돛대를 높이 올려 나아가 영접하여 권레로 모시려 했다 왕후 말에 가로돼 나는 너희들과 초면이다 함부로 너희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했다 유천간이 입걸하여 왕에게 고하니 왕이 양해하시고 조신들을 거느리고 행차하여 궁궐의 서남쪽 육십보 지점의 산 옆에서 후를 존대하여 맞아들이는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왕후가 산박 별포 나루토에 배를 대고 하륙하여 쭈뼛한 산머리에서 쉬었다 왕후가 입은 비단바지를 벗어 예물로 하여 산신에게 보내어 재진했다 시종 잉신 출가하는 색시에게 딸려오는 여인이 각각 두 명씩 있었는데 시종의 이름은 신보와 조광이요 그들 처의 이름은 보정과 모량이다 노비 기타를 합하면 모두 이십여 명이다 갖고 온 폐물은 비단, 수직, 능라 등이요 간직한 바 물건들은 옷, 치마, 금, 은, 구슬 아름다운 옥, 금, 은, 옥석, 완구 등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왕후 서서히 왕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오니 왕이 나아가 맞이하여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시종과 시녀가 무사람을 물러가라 하니 모두들 뜰 아래 내려와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왕이 유사에게 명하여 잉신의 부부를 인견하고 말에 가로대 사람마다 각각 한 방에서 쉬게 하라 하고 그 이하의 노비들은 한 방에 5, 6명씩 거하게 하라 향기로운 술과 맛 좋은 음식을 나눠주고 문이 좋은 방석과 광채 있는 집자리에서 자게 하라 옷, 필로 된 비단, 보배와 돈 등을 많은 군속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드디어 왕이 왕후와 더불어 내전에 들어갔다 허황옥이 조용히 왕에게 말해 가로대 첩은 보신시 유타국의 사람으로 성은 허시여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28세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의 금년 5월 중 부왕이 모후와 더불어 첩에게 일러 가로대 이 아비와 어미가 어젯밤 함께 꿈을 꾸었는데 하늘 위에 상재가 일러 가로대 가락국의 진인 수로는 하늘이 내려보내어 대실, 왕권을 부여하셨었다 그 사람은 신령하고 성스럽다 세 나라를 장건했는데 아직 배필을 얻지 못했다 경등이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그의 배필로 삼게 하라 하고 말이 끝나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형태가 사라진 후에도 그 말이 귀에 남아 있었다 너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직하고 그쪽으로 가거라 빨리 갈지어다 하셨습니다 왕이 답해 가로대 짐이 날 때부터 총명하여 공주가 먼 곳에서 올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신하들이 황후를 맞아들이라 했으나 나 듣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제 현숙한 부인이 오셨으니 과인의 보기로다 드디어 활락을 같이하고 두 밤과 하루 낮이 경과했다 마침내 타고 온 배를 돌려보내야 하는데 사공과 노 젖는 사람이 모두 15인이다 각각 량미 15석 배 30필식을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다 2. 황옥의 출자에 대한 엄청난 과장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흉노 휴도왕의 아들 김일제의 증손 왕망의 족당인 김수로 왕 등 6인의 출자를 감추기 위하여 육란의 베일을 덮어씌우고 이어 신라제 4대왕 석타래의 가락국 침입을 감추기 위하여 타래의 출자를 왕하국 함달왕의 아들이라는 등 자의적인 횡설수설을 벌였음은 위에서 자세히 본 바 있다 그런데 승일연은 이제 허왕후의 출자에 관하여 호세의 사람들을 우롱하는 식으로 횡설수설을 늘어놓았다 첫째, 그는 허왕후를 유타국의 왕녀라 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75년 5월 유타국의 자취를 찾아 중부 인도 뉴델리 지방에까지 들어가 일주일간을 머물면서 상세히 조사한 아동문학가 이종기 씨는 삼국유사 가락국기가 전하는 유타국은 서기 20년까지 존재했던 아요오디아국으로서 그 위치가 갠디스강 유역의 내륙 지방이었다고 하였다 이종기 씨는 아요오디아국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도면으로서 표시했는데 이 도면에 의하면 아요오디아는 갠디스강의 하구에서 이천열이 거슬러 올라가는 내륙 지대로 되어 있다 이 지대는 적도가 가까운 북이 20도 권내로 연평균 기온 43도의 장렬이 폭사한다 따라서 이 지방 주민들은 흑인에 가까울 정도로 피부의 색깔이 검다 인도 사람들의 피부색이 검은 것은 오늘도 그러하거니와 호대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의 증거로 삼국사 법흥왕 15년기가 말하는 묵호자를 둘 수 있다 즉 묵호자의 묵은 먹과 같이 검다는 말이요 호는 인도인을 뜻하는 것이며 자는 존칭인 것이다 상견 후출 제 113 법흥왕의 양산 패전과 불교 수입의 강행 허황후의 피부색이 검었다면 반드시 유전, 기록, 전설 등이 남아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지방 사람들의 언어는 가락국 사람들의 언어와 달랐을 것이다 가락국기는 허후의 나이 28세라 했는데 유타국 아이오오디아는 그보다 23년 전에 망했으니 망국 당시 황옥 공주의 나이가 18세라 해도 황옥이 수루를 찾아온 신라 유리왕 25년 AD 48년에는 그의 시련이 48세였다는 셈이 된다 아무리 사명을 띄었다 해도 당년에 교수가 인도 내륙의 아이오오디아 지방에서 몇 사람 시종만을 거느리고 2000여리의 겐디스강을 빠져나와 벵갈만을 거쳐 풍랑이 거세기로 유명한 그 길고 긴 동지나해를 거쳐 한반도 김해 지방에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인가 겐디스강 하구에서 벵갈만을 거쳐 말레이반도를 우회하여 인도 차이나를 지나 동지나해를 건너 한반도에까지 도달하자면 그 항로야말로 오만여리가 넘었을 것이다 3. 허왕후의 출자를 아유타국이라 한 이유의 전색 보각국사 이련은 김수로의 출자를 감추며 또한 그의 출자의 신비성과 존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북방계 알타이 민족의 난생설로서 장식해놓았다 그는 허왕후의 출자에 관하여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불교의 발상지인 고대 인도의 망국 아유타국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1200년 전에 멸망한 망망한 서쪽 나라 인도의 아유타국의 소식을 이련이 어떻게 하여 알아낼 수 있었을까 8세기 초엽의 기록으로 추측되는 신라승 해초의 왕후 천축국전은 고대 인도를 다음 5구로 나누었다 고병익 동아교섭사 5천축국의 영역은 주위가 구말리로 산면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다 북은 눈산 설산 히말라야이다 북쪽은 넓고 남은 좁아 그 모양이 마치 반달과 같다 산야를 구획하여 70여국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시로 변함없이 대단히 덥고 뜨거우며 땅에는 샘과 습기가 많다 북쪽의 산악은 시미, 은성, 히말라야를 지칭하고 또한 구릉에는 소금기 있는 흙, 염토가 많다 동쪽은 내와 들인데 비옥하고 윤택하며 또한 산밭과 더덕이 풍부하다 남방은 초목이 매우 번화하고 무성하며 서방은 토지가 돌이 많고 메마르다 이것이 천축, 인도국의 개연이라 해초가 남긴 오천축국을 가다 왕오천축국의 기록에서는 이련이 말하는 아유타국, 아요오디아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타 당대의 많은 천축국 순방자들에 의하여 아유타국에 관한 소식이 한반도에 전해졌는지의 여부는 미사항이다 그러나 아유타국, 아요오디아와 가락국과의 사이에는 우리 문화상의 이해상 규명에 내야 할 거창한 문제들이 게재되어 있다 첫째, 이종기씨에 의하면 아유타국의 왕장인 태양장이 김의 수로왕릉에 새겨져 있는 왕장, 즉 태양장과 꼭 같다는 것이다 김종기씨가 제시한 가, 유, 양국의 왕장 둘째, 가락국과 인도의 유피주가 받드는 신어상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가락국 수로왕릉의 신문 위에는 하도 왼쪽편 그림과 같은 신어상이 새겨져 있는데 인도국 유피주에 있어서는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어상을 그 주의 주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고대 인도의 문자가 한국의 문자와 동일하다 하며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어낼 때에 중국의 문자 외의 것을 참작하셨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종기씨는 그 중국의 문자 외의 것이 바로 인도의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종기씨는 또한 수로왕의 출자를 천축이라 주장하고 태양왕장, 신어상 등 가락국의 문화가 그 기원을 천축에서 바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견해로는 불교의 기원은 요동반도 봉천지방이 자리하였던 소호금천시의 제천금인에서 발상하여 그것이 중국 서남부의 곤륜산 라인을 타고 인도에 진출하였을 것으로 본다 사록상 소호금천시는 요, BC 2383년 이전에 존재하였고 불교가 시작된 것은 석가모니부터로서 석가모니의 탄생은 그로부터 1800여 년이 지난 BC 565년이다 소호시는 금을 하늘이라 하고 금으로서 사람을 만들어 그 금인을 모셔놓고 제사 지냈음으로 인하여 금천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남만주 요양지방에 자리한 요동 유광탑기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목재 7층탑을 건치하다 하였고 또한 요양지방에는 불법이 전해지기 전부터 지방 선비들이 범어를 알고 있었다 하였다 삼국유사 권삼 탑상 제사 요동성육 왕탑 오늘의 섬서성 서안지방에 자려였던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그날에 천하의 병기를 거둬들여 그것으로써 거대한 금인을 만들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것은 서기전 221년 마오리아 왕국의 아쇼카왕이 불교의 진흥을 강행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전 240년경 불교가 있다는 것이 중국에 처음 알려진 것은 서기전 130년경 후안서 장건전 그 밀석은 120근의 무게이다 불교 세계에 있어서는 이 연대에 아직 불상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았다 불상이 생겨난 것은 이보다 300년 후에 기후 1세기형이라는 것이 세계 문화사가 전하는 바이다 이 확고병연한 역사사실에 비추어 인도의 불교는 남만주 봉천 요동반도 지방에 자리하였던 소호금천시 흉노 효도왕의 형에 제천 금인에서 연원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승 1연은 어느 연대에 작성된 기록 또는 전설에 의거하여 아유타국이 1200년 전에 망하였음을 알아냈을까 신라시대의 아유타국에 관한 기록이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미상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특히 몽고 연대에 접어들어서는 그것이 명백히 드러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몽고는 1연이 가락국기를 쓰기 50여 년 전에 반항하는 호라즘국 왕을 추적하여 파키스탄에 들어가 인더스강을 건너 중부 인도의 여러 지역을 점령했고 신원사 권삼 태조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는 이란과 이락을 점령 일한국을 건설하여 150년간 통치했고 또한 이 무렵 중부 인도의 갠디스강 유역에 진출하여 오늘의 뉴델리 지방을 장악 반항하는 인도군과 더불어 30여 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회군하였다 신원사 권 제255 외국 서성하 인도 승명견은 몽제 홀필렬이 고려왕조를 완전히 장악한 20년 만에 발탁되어 국존이 되었고 홀필렬의 피압박 민족에 대한 마취지적 종교정책은 사상 유명하다 홀필렬은 티베스를 중심으로 한 라마 승단을 조직하여 비밀불교를 실시했는데 라마 승단에 법왕 제도를 설치하였다 법왕은 관음의 화신임과 동시에 내정에 간섭하는 절대권자인 것이다 그리하여 몽고의 역대 제왕이 그들의 외호자가 되어 그것을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라마 승단의 부패와 타락이 날로 심해가는 것이다 승일연의 삼국유사는 이러한 종교사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련의 삼국유사에 황탄 거칠고 거짓이 많다 황탄한 부분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거듭 지적하거니와 허왕후는 결코 아유타국의 왕녀가 아니다 허왕후의 출자는 허후기 자체가 잘 말하고 있다 즉 상제가 후의 부왕과 모후에게 공주를 빨리 김수로왕에게 보내라 한 등의 구절이다 가락국 시조 김수로가 전안을 찬탈한 김왕망의 후예 또는 그 족당이었음은 위에서 밝힌 바 있다 수로를 찾아온 황옥이 왕망의 일파 또는 족당이었을 것임은 용이하게 간파할 수 있는 일이다 가닥은 다르지만 김부식은 신라 왕실에 있어서는 형제의 아들과 딸, 고모, 여형제의 딸들은 모두 맞아들여 철호 삼았다 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돌이켜보면 투후 제천 지윤의 후손인 김왕망이 200년 사직의 전한을 찬탈한 것은 신라 남해 이사금 58년 AD 7년이었고 그 후 그가 후한의 유수에게 패한 것은 신라 유리왕 2년 AD 25년이었다 왕망과 유수의 대결은 30만에서 100만 규모의 대군으로 행해졌으며 왕망은 그의 시종 공빈취의 변절로 그 목이 유수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유수의 건국에는 오랫동안 난항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한무제 원획 3년 AD 120년 이래 130년에 걸쳐 깊고 넓고 강력한 뿌리를 가졌던 김일제의 후예들의 세력은 초창기 유수의 역량으로서는 좀처럼 발본세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으며 김일제의 후예인 한 세력의 부부가 천명의 분부다 하고 그들의 딸을 수로왕에게 보낼 때에는 발에 연한 어느 지점에 자리하였던 그들 최후의 아성이 무너졌던 것 같다 수로왕은 허후를 모시고 온 일행을 돌려보내고 8월 1일 허후와 함께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 기록의 요지는 8월 1일 왕이 왕후와 함께 궁궐에 돌아오니 12시가 되었다 시종자 두 쌍의 부부를 제각기 한 방에서 거쳐하게 하고 기타의 자들은 20여간씩 되는 큰 방에 배치하여 여럿이 함께 거하게 하고 또한 갖고 온 많은 물건들은 창고에 넣어 왕후의 용으로 하였다 는 것이다 1연의 가락국기는 두찬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글자와 육구들을 많이 사용하여 호세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수로왕은 다음과 같이 관제를 개편했다 아도관을 아궁으로 피도관을 피장으로 유수관을 유공으로 신천관을 신도로 신귀관을 신귀로 여도관을 여해로 오도관을 오상으로 유천관을 유덕으로 오천관을 오능으로 또한 직제를 개편하되 먼저 신라의 직제를 본받아 각 간 아질간 급간의 차례로 하고 그 이하의 관직에 관하여는 주의 관제와의 제도에 따랐다는 것이다 3국 유사 가락국기는 수로왕이 158세에 하세하고 허왕후가 157세에 하기하다 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착오다 첫째 이련 수로왕이 건무 18년 AD 42년에 가락국을 건설하고 헌재 이반 4년 199년에 하세했다고 하는데 30년이 더 많아야 한다는 셈이 된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했을 것이니 여기서 수로왕의 향수 158년설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다음 이련은 허왕후의 향수를 157세라고 했으나 이 또한 믿을 수 없다 이련은 건무 28년 허왕후기 가락국에 찾아왔을 때의 나이를 28세라 했으니 허왕후가 영재 중원 6년 AD 189년에 죽어갔다면 황후의 향수는 175년이었다는 셈이 된다 또한 이련은 수로왕이 허왕후가 죽은 후 25년간 호라비 노래를 부르면서 비탄했다고 했는데 후가 죽은 중평 6년 189년과 왕이 하세한 건안 4년 199년과의 시차는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이련은 수로왕후의 향수는